아 근데 그 이쁘긴 하더라 따라라라라 왜냐면 그 씬은 여러분 여기서는 용산입니다 왜? 내가 잘나가? 내가 재밌게 잘나가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나랑 그 장면을 맛있어? 새끼가 샌꺼 뭐야? 너 왜 이렇게 병이 있어? 랄랄랄랄랄랄랄라 로맨틱 썸데이 맨틱 썸데이 오늘 밤에 больш고 혹시 이 과학들은 뭐라고 드신다? 오빠 내 그리고 그 형 세상에는 우리가 먹자 무슨 뜻인지 알아? 무슨 뜻이야? 오늘은 해야 하는 일을 오늘 끊어야 돼 그래야 해먹게 아 진짜? 정말 재밌으시구만 뭐 시킬까? 뭐 시킬까? 다양하게 시키자 그래 맛있는 거를 먼저 네이버에서 한번 봐야지 추천 메뉴가 뭐야? 고고 비빔룸 고고 비빔룸 면 좋아해 밥 좋아해 오빠비빔룸 야 면도 하나 시키면 밥도 하나 시켜야지 이거는 그거야 꿀어로 그리고 엥황과 그리고 샤인반면 단초밥 감사합니다 맛있어 진짜 진짜 어떻게 할 거 없어? 안 먹으면 맛있다 우리 커피를 시키고 싶어? 사장님이 커피 진실이었나봐 맛있겠다 맛있게 먹는 최선을 더해줘요 다들 커피받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오오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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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커피가 어디 나오냐 예진아 이렇게까지 보여줘야래? 난 손잡고 음식들 있어 맛있어 이렇게 보여줘 이거는 파네포 이거는 파네포 맛있어? 그거 맞아? 응 진짜 언니 너무 맛있어 나랑 흘려주길까? 야 뭐 하이로 이런 거 있는데? 엔진 맥주는 뭐야? 중국에서 유명한 맥주 저번에 하이빈 먹어봤잖아 엔진 먹어볼까? 엔진 먹어볼까? 그래 저희 여기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누나 오우 맛있을 것 같아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오우 시원해서 먹어봐?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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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난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진짜 아직도 야근한다 근데 맨날 야근해요 근데 야근하면 몇시까지 야근해? 나 진짜 12시까지 하고 그랬어 맨날? 맨날? 일주일에 거의 특강생활 때는 그렇게 했고 유나맘 아 아 그래서 항상 찍어줄까? 아니 나 여기 안에는 아니 나 여기 안에는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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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? 메이크업하지? 배경이 다 하얀색 그래서 그런가? 더 깔끔해 보이게 너무 깔끔한데? 응 가르는 건다 응 캡시다 와 바람 봐봐 아 바람이래 구름 구름 봐봐 다 잘 나오는데? 잘 나오지? 아니야 이 배경이 안 이뻐도 내가 잘 나가 내가 잘 나가?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잠깐만 확대 됐어 여러분 여기서는 용산입니다 가세요 아 아 새끼 보관네 새끼가 쌤 뭐야? 왜 이렇게 깨어있어? 아 왜 깨어있는 거야 이게 이게 닦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얼어지면서 팍팍팍 하면서 죽였지 자기 봤어 이거? 네 그럼 어떡해 멀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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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119가 왔지않아? 아니야 119가 아니라 아 아니 겨울에 어 아 근데 그 이쁘긴 하더라 따라라라라 왜냐면 그 씬은 그때만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지 여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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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지 여기면 여기면 저 다음날 회사에 가서 아침에 세 번 토했잖아 아니 그냥 물만 먹어도 토해 맞아 맞아 엄청 많이 마셨나 보다 그니까 그 원래 우리랑 만날 때는 화이트웨이만 마셔와 이랬는데 갑자기 남자길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참 그래 넘어 역시 스쳐 앙 그 스쳐 저angs 아랍 들어 감사합니다.